안녕하세요 배꼽티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멋있는 제트 미니칼을 접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접으려면 색종이 한 장이 필요해요 그래서 삼각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펼치고 줄에 맞춰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세모 모양을 맞춰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돌려서 똑같이 세모 모양으로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세모를 반전 세모의 끝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여기 있는 부분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었으면 돌려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이 선이 이쪽으로 오도록 한번 접어주세요 다시 펼쳐서 이 선이 이쪽 선으로 오도록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하면서 펴주세요 뒤집어가지고 뒤집어가지고 반으로 접어주세요 뒤집어가지고 접은 다음에 내려주세요 뒤로 돌려가지고 똑같이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삼각 주변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접어주세요 뒤집어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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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да nu 펼쳐주세요 또 뒤집어가지고 아까 만들었던 모양을 만들고 눌러주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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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보여줄게요 여기 있는 줄을 이 손가락으로 벌리고 이 손가락은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어도 되고 그냥 접어도 돼요 나는 뒤집어서 하고 싶다 이렇게 접어주세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평소에 미니카 접는 것처럼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옆쪽을 이렇게 돼가지고 선을 맞춰서 이쪽을 이렇게 접어준 다음에 다시 펼쳐서 이쪽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똑같은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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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눌러주세요 이쪽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쪽을 여기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쪽을 벌려서 이 안으로 넣어주고 이쪽도 이렇게 벌려서 이 안으로 넣어주세요 이쪽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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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